안녕하십니까 골다콤 편집장 알티미입니다 어저께 저희가 토트넘이 공개한 유로파 리그 경기 사전 훈련을 좀 봤는데 훈련에 헤리케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지금 헤리케인이 부상이라고 알려졌고요 공격 자원들은 지금 손흥민, 베일, 모우라, 베르바인 밖에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라멜라도 지금 약간 한 달 이상 부상을 당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흥민의 이번 경기 선발 또는 교체 출전 가능성이 조금 높아지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무린유 감독도 어제 사전 기자회견에서 부상 선수들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케인, 비니시우스, 레길로는 주말 경기 북런던 더비는 뛸 수 있을 것이다 케인의 부상 상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다 거짓말하기도 싫고 뛸지 안 뛸지 숨기기도 싫다 아마 주말엔 뛸 것 같다, 느낌이 그렇다 라면서 주말엔 가능하지만 아스날과의 북런던 더비는 가능하지만 주중에 있는 린치전은 조금 힘든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 토트넘이 이번 린치전의 승리를 하면 조별 예선의 통과를 확정짓게 되고요 무승부만 해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트넘 입장에서는 이번 린치전에서 끝내면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그 구체적인 이유는 이번 경기에서 확정을 하지 못하면 만약에 패배를 한다거나 그래서 확정짓지 못하면 주말에 북런던 더비 이후에 주중에 안트워프를 만나게 되는데 다행히 홈에서 만나게 됩니다 다만 안트워프가 지난 원정에서 토트넘에 한 번 패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까다로운 상대고 지금 안트워프가 1위를 달리고 있는 조 예선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조금 부담스러운 상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안트워프전에서 만약에 굉장히 혈투를 벌인다 그리고 승리를 한다고 해도 그 다음 경기가 주말에 크리스탈 팰리스 원정이 있고 그 이후에 또 주중에 리버풀 원정이 있습니다 두 경기 연수 원정이라 사실 이제 안트워프전까지 끌고 가기보다는 이번 경기에서 좀 끝내면 더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손흥민 선수를 전반에 이제 바로 선발 투입해서 승부를 보거나 아니면 이제 전반에는 지켜봤다가 이제 후반에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시점이 온다면 그때 투입하지 않을까 어쨌든 경기에 좀 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이제 어제 입수한 훈련 영상을 보면은 역시나 뭐 행복 트넘이란 말 잘 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분위기 속에서 화기에 의한 분위기 속에서 지금 훈련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손흥민은 뭐 동료들과의 말도 많고 이제 뭐 대화도 많이 하면서 훈련 분위기를 주저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몸 풀 때도 손흥민 선수가 이제 맨 앞에서 진행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이제 훈련장 가면은 뭐 신인이나 약간 어린 선수들 또는 뭐 영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영어를 잘 못하는 그런 선수들은 약간 조금 당황하는 그런 약간 어리버리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는 역시나 이제 베테랑다운 모습으로 분위기도 주저하고 이제 코치의 그런 지시도 바로바로 이행하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또 베일 선수가 또 장난도 치면서 그런 또 좋은 둘 선수에 관해 케미도 보여주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모습을 통해서 굉장히 손흥민 선수의 또 활약이 기대되는 유로파리그 린치전입니다 저희는 그러면 린치전 이후 끝나고 이제 그 리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